요즘 탁재훈 씨와 이상민 씨는 서로 매력적인 호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차수홍 전 회장으로 알려진 이상민 씨의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을 전부 탁재훈 씨에게 돌려주겠다는 발언을 한 후 당황한 모습을 보여 네티즌들 사이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차수홍 전 회장이 아들인 탁재훈 씨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려 했으나 탁재훈 씨가 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창업하여 오랜 기간 동안 헌신한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포기하지 못한 모습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로 많은 사람들이 탁재훈 씨가 차수홍 전 회장의 아들인 줄은 알았지만 그가 금수저인 줄은 알지 못했다는 반응이 많이 보입니다. 탁재훈 씨의 아버지는 국민 레미콘이라는 매출액 170억을 넘는 대기업인 배종 회장으로 금수저 중에서도 최상위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탁재훈 씨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겐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탁재훈 씨가 연예계 생활을 중단해야만 회사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탁재훈 씨가 연예계를 떠나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을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이전에 한 방송에서 탁재훈 씨는 아버지의 어려움을 소개하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탁재훈 씨의 아버지는 밑바닥부터 회장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이야기는 영화와도 같습니다. 그는 동국대를 졸업한 후 롯데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식품관련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7년 동안 롯데에서 근무한 뒤 사장직을 사표로 물었고 이후 쌈용으로 이직하여 시멘트 레미콘 영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IMF 위기가 찾아와 실직 상태가 되었을 때 탁재훈 씨의 아버지는 상당히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집에서 남은 돈을 모두 모아 싼 값의 쌍용의 국민 레미콘 회사를 인수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정말로 대단한 역발상과 투자였으며 당시 매출액은 30억이었지만 지금은 무려 170억을 넘는 6배 이상으로 성장시킨 것입니다.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아들인 탁재훈 씨의 도움이 컸습니다. 아버지는 탁재훈 씨가 F 외환으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도 자신의 근면성실함을 보며 독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이상 자신이 아들을 부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탁재훈 씨가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탁재훈 씨의 아버지는 자신의 전 재산을 탁재훈 씨에게 물려줄 의향을 밝히고 사업을 이어나가라고 이야기했으나 탁재훈 씨는 연예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하고 상속을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탁재훈 씨는 대중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주변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인성이 좋다는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탁재훈 씨가 룰라 소속사에서 가수로 데뷔를 준비했지만 솔로 활동은 실패로 끝나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 이후 탁재훈 씨는 이상민과의 듀오 컨트리 꼭꼭을 결성하게 되었는데 이상민은 둘의 듀오가 최고로 재미있는 음악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탁재훈 씨와 이상민의 진케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탁재훈 씨는 재벌가 출신으로 알려진 진보식품 회장의 막내딸이자 모델 출신인 이호림과 결혼했습니다. 결혼 당시에는 정재계 유명 인사들이 많이 참석하여 큰 화제가 되었고 기자들 역시 놀랄 정도로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탁재훈 씨와 이호림의 이혼 과정에서는 많은 갈등과 소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양측은 서로에 대한 비난과 공방을 벌였으며 이호림은 탁재훈이 여러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이러한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 밝혀졌으며 탁재훈은 자식을 위해 월 1,800만 원의 양육비를 지불하며 기러기 아빠로 알려진 생활을 살았습니다. 이호림이 주장한 적절치 못한 관계를 맺은 여성들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싸움으로 인해 자녀들이 상처를 입은 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탁재훈 씨의 자녀들은 이혼 후 전화 연락이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이호림 씨와의 이혼 이후 자녀들이 부모와의 연락이 제한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탁재훈 씨의 재혼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다루어지고 있지만 탁재훈 씨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재혼에 대한 생각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탁재훈 씨는 자녀들을 통해 얻는 힘이 크다고 말하며 자식을 생각하면 일도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남몰래 연애한 스캔들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그와 함께 활동한 신정화가 탁재훈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였습니다. 신정화는 탁재훈 씨가 결혼하기 전에 여러 여성들과 만났다고 폭로하였으며 그룹 컨트리 꼬꼬가 팀워크가 흐트러진 이유도 이혜림과의 결혼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탁재훈 씨도 방송에 출연하여 한 여성에 대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 여전히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성은 대한민국 대중가요계에서 섹시 콘셉트를 정용화시킨 대표적인 가수인 김완선입니다. 그는 김완선에게 호감이 있음을 고백하였으며 김완선과 둘이서 술을 마셨던 경험도 폭로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완선은 이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말하자 탁재훈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으며 이에 이상민이 거절당했다고 조롱하자 탁재훈 씨는 씁쓸한 표정을 보이며 매달리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탁재훈 씨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재혼 이야기와 멋진 외모로 많은 방송에 출연하고 있지만 이혼 이후로 특별한 연애 스캔들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도 많고 잘생겼으며 유머러스한 면모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 같았지만 여전히 여자친구가 없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과 딸을 아끼는 마음씨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재혼으로 인해 자녀들에게 다시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양세형은 웃음을 위해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까내리거나 조롱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무한도전과 코미디빅리그를 통해 큰 성공을 거두었고 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방송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그의 이름만 언급되어도 비난과 댓글들이 쏟아지는데 그 이유는 어떤 행동을 보였기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 것일까요? 양세형은 문제적 남자라는 프로그램에서 함께 출연했던 배우 김지석이 자신의 군대 후임이었음을 언급하며 김지석을 손짓겼다고 자랑스럽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웹툰 작가 기한 84펜싱 선수 김정환, 국민 MC 유재석 등 다양한 유명인과 선배 연예인들에게 선을 넘는 언행을 자주 보였습니다. 그간 쌓아온 깐죽거리는 캐릭터를 유지하며 선후배를 가리지 않고 방송인들에게도 막말을 했기 때문에 양세형의 행동에 대한 비난과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의 말실수들과 피해자 목록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며 그가 방송에서 저질렀던 실수들과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명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홍연이와의 열심히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준 중에도 시끄럽다고 말한 경우와 배구 선수 김연경이 다음 피해자로 나타난 후에 양세형에 대한 비판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2020년 중순에 양세형이 출연한 sbs 집사부일체 사부로에 참여한 김연경은 당시 이승기가 주장의 역할에 대해 물어보았고 김연경은 솔선수범과 오지랍이 중요하다며 팀원들이 말하기 전에 고민을 알아차려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양세형이 김연경의 말을 끊으며 연경씨는 오지랍이 강하신 것 같다라며 깐죽거리게 되었습니다. 김연경은 가벼운 마음으로 보였지만 양세형의 깐죽거림은 더 심해져 김연경이 터키 활동을 회상하며 외국인 팀원들과 영어로 소통했었다고 언급하며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양세형은 내가 영상에서 봤는데 그렇게 유창한 것 같지 않다라며 비아냥거렸고 김연경은 발음보다는 전달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양세형은 영어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자 곧바로 양세형은 표정을 굳히며 왜 갑자기 시비냐고 김연경에게 짜증을 내었습니다. 이후에도 양세형은 김연경을 향해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눈이 도는 타입이라며 선을 넘는 발언을 반복하였고 결국 해당 방송 후 큰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에게 왜 그런 말을 하느냐며 비판하는 댓글들이 영상에 많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